1. 고효율 냉난방 솔루션 대거 소개 1. 고효율 종합 공조 솔루션을 앞세워 유럽 공조 시장 공략의 가속도를 낸다. 17일 LG전자는 독일 리룸베르크에서 현지 시간으로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공조 전시회 7벤타 7벤터 2018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18. 이번 전시회에서 LG전자는 친환경 고효율 냉난방 솔루션뿐 아니라 고객이 공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도 함께 소개했다. 18. LG전자는 부품, 완제품, 설계, 제어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 공조 역량을 갖추고 있다. 18. 이번 전시회에서는 공조 제품의 핵심 부품인 고효율 컴프레서를 소개하는 전시관을 별도로 마련했다. 18. LG전자가 유럽 공조 전시회에서 부품 경쟁력을 소개하는 부스를 따로 꾸민 것은 이번 공조 전시회 7벤타 2018이 처음이다. 18. 사진 제공 LG전자 시스템 에어컨 멀티브이 멀티브이는 가정, 상가 등 중소형 공간뿐 아니라 오피스나 호텔까지 다양한 공간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18. 멀티브이 엠 멀티브이 엠은 실외기를 구성하는 압축기와 열교환기가 각각의 모듈로 설계된 유럽화형 제품이다. 18. 설치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장소에 적합하다. LG전자는 최근 유럽에서 수요가 급증하는 친환경 보일러도 소개했다. 18. 서마브이 더머 V는 외부 공기에서 얻는 열에너지를 난방해 사용하는 공기열원식 히트펌프 AWHP, 에어 투 워터 히트펌프를 사용한다. 18. 화석연료를 태워 나오는 열로 난방하는 일반적인 방식에 비하면 환경친화적이다. 18. 서마브이 모노블럭 더머 V모나블럭크는 실외기와 실외기가 하나로 합쳐져 설치도 간편하다. 18. 또 LG전자는 인공지능 인체감지 기능을 탑재한 4회의 실외기, 공간에 최적화된 공조 시스템을 설계하는 LG만의 엔지니어링 솔루션 등도 소개했다. 18. 사진 제공 LG전자 LG전자는 고효율 핵심 부품도 대거 소개했다. 18.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 트윈 로터리 인버터 컴프레서, 트윈 로터리 인버터 컴프레서 등은 LG만의 고효율 인버터 기술이 집약된 압축기다. 18. 또 R32, R290 등 친환경 냉매를 활용하는 압축기는 유럽의 지구온난화 지수 GWP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가정용부터 상업용까지 두루 적용된다. 18. LG 공조 솔루션은 세계 최고 수준의 부품 경쟁력과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친환경 고효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유럽에서 성장세가 높다. 19. 실제로 LG전자는 지난해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유럽 공조 시장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이뤄냈다. LG전자 HA 사업본부 에어 솔루션 사업 부장 이감규 부서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고효율 솔루션을 앞세워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총합 공조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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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